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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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으음 으음 아 아 이렇게 잠시만 이게 내가 잘못 났나 근데 또 따님은 혼자 너무 힘든 걸 가고 계세요 누나 보호자는 강간 있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아빠는 간식을 무궁별하게 동생은 애정을 맹붙니다 아 이게 잠시만요 가슴은 좀 집이 아니었을까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고정을 못하네 이렇게 봐주세요 흐흐흐흐 일단 안녕하세요 제가 치킨 먹방을 할거에요 으흐흐흑 치킨을 시켰는데 오늘은 야식을 맛있게 냠냠 vert 쫌쫌쫌 하는 날 입니다 오늘은 야식을 맛있게 냠냠 쫩쫩 Ü 네 오늘은 야식을 angef 내가 이azi인 빅 이런식 formula 네, 냠냠 쩝쩝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울여서 할게요, 그냥. 이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밥은 드셨습니까?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죠? 몇 시 미끄지? 11시 27분. 밥은 이미 다 먹었겠네요.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이고. 야, 근데. 여기 노랑 통닭이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많아요, 치킨이. 너무 많아. 후라이도 뼈인데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네? 여러분 english soetin하는 사람이예요? 좋아. 운growth 오늘 야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아까 저녁을 약간 애매하게 먹었어요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 개훌룡 틀어놔서 강아지 소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엑스칼리버 컵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저 그 애울이는 본방을 놓쳤어요 그래서 출연지 얼마 안 돼서 출연했는데 끝났더라고 그래서 근데 넷플릭스에는 좀 나중에 올라오니까 좀 이따 봐야지 근데 지금 우리 딸내들 제일 건강하는 건 뭐예요? 조금 놀아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산책을 너무 지지니까 이제 나는 못 망한다고 내 등피해서 치킨 부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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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몸통 다리도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는 완전 베스트가 다리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퍽퍽살이 좋아졌어 퍽퍽살 부분이 되게 좋고 퍽퍽살이 뭔가 먹을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찾게 되더라 그 부분을 찾게 되더라 어울리지를 못해요 계속 치는 거 안 하더라고요? 네 뼈 시키는데 순살이 되게 많네 네 그럼 무슨 끈을 치세요? 전 순살보다 원래 뼈를 좋아해요 저 때문에 배고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왜 우리 딸인 경제하고 다 하고 계시지? 우리 남검사인본도 계시고 하는데 남검사인본도 계시고 하는데 남검사인본도 계시고 하는데 남검사인본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네 몰라서 못하고 저 열일했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왜 왜 잘 의지가 아프다 그냥 난 다 살고 이 열심히 하루를 딱 보내고 이렇게 집에서 뭐 시켜가지고 먹는 이게 진짜 행복하다 진짜 이게 행복구나 항상 먹을 때마다 힘들게 하고 와서 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많이 느껴 그거를 뭐 별거 아닌데 참 소중한 행복 내가 또 치즈볼도 시켰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 우리 고기 뭐 먹는 거 아까 뭐지? 다 거기서 온 거 한 명이? 아니 이거 아니 다는 뭐라 하셨잖아 아 간식 같은 거 수 있을 때 음 나한테 좀 보이지 말라고 은하니 응 흐즈볼은 그냥 소스 그래 아 그래 우리는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넷플릭스 업데이트 되려면 2시간이 걸린다던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냐 또 가능한 이발을 하는 것이다. 정정한 고민 중이어서 내가 자기가 채널을 하실 수 있는 파이팅 교체 이럴때는 지금 집인가요? 집에 있나? 다 끝나고 약간 집에서 보고 있는 건가? 단 걸릴 것 같아 아니 댓글 보려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좋아해 댓글 볼 때가 힘들어 다이어트 중 꽃무늬이겠다 다이어트 그냥 뭐 인생이 다이어트죠 그냥 매일매일이 또 먹어주고 또 다시 다이어트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또 다이어트 하는 거고 다이어트는 삶이다 삶이 다이어트다 계속 드시고 싶을 땐 드세요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안 먹으면서 막 하는 아 이게 이게 행복인데 이걸 포기하면서 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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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 캐럿들도 너무 생일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멤버들이 또 다 같이 영상 찍어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런 영상 찍어줬는데 고맙더라구요 명호가 좋아하는 당먹 진짜 많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생일을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 좋아하겠다 엄마가 서치 왕이거든요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검색해봐요 저희 엄마 저희 누나는 아마 엄마 얘기한 건 다 알 거예요 젓가락을 왜 깐거지 젓가락을 왜 깐거지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자요 잘 사람들은 푹 주무세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요 푹 잘 자고 주무실 분들은 보실 분들은 봐주시고 오늘 좀 힘내자고요 여러분 제가 앞머리가 지금 앞머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한 이유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이유지만 그냥 머리가 여기가 짧아진 건 이유가 있다는 나중에 풀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안 느끼고 안 쓰러져 있어요 목부른 방법이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우리 말에도 어 강조할 부분들을 강조해 주면 더 느낌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지 안 돼 안 돼 가본가보 같은 이런 거 그 천مل 막 눈물이 약간 이런 거 아시죠 눈물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서 또 가사를 잘 써야되는 거 막 저희는 우리의 계속 나이스 다시 한 번 몰래주면 안 돼 눈물이 눈물이 ㅎ 아 이 머리가 귀엽다고? 약간 고맙습니다 아 뭐 아프긴 하다 아 이거 원래 돌리는 그거 있지 않나? 그거? 브이앱? 아 잠깐만 나 이거 다시 켜야겠다 아 맞다 그게 있었네 제가 가로 모드 그걸로 켤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아프네 잠시만요